항상 저희가 추적관리를 해서 제품 하나하나 끝까지 저희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항상 메인티넘스적인 그래서 다 시킬 때도 항상 되고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지금 풀리고 있는 거 같아요 아니요 아까 똑같은 건데 지금 로션을 보충했잖아요 잠시 못 쳤다가 다시 시급하는 것 때문에 그것도 키고 쓸 때도 항상 되고 있는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시즌이 없다가 자체를 딱 모아서 그냥 저거 차갑고 딱 이렇게 까는 모드로 틀어주고 다 좀 틀렸다 자 그럼 시작! 시작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